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요청 셰프 염색을 할 겁니다 셰프 해보겠습니다 염색 구성품들입니다 저는 이만 빨리 머리를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르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일단 밥을 먹어볼게요 아침밥을 아 근데 이게 초록색 갑자기 인간이 됐더라 이게 뭐냐면 각질제가 100이에요 아 웃으면 안 된다 빨리 밥을 먹어볼게요 오늘 아침 식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흰쌀 반그릇이고요 이거는 그냥 어디 남은 된장국으로 그냥 말아먹겠습니다 먹고 올게요 이제 밥을 다 먹고 저는 레모나 씨를 먹겠습니다 왜냐?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 즐겨 먹은 거 같기 때문에 뭐 광고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내돈내산 하는 거지 이제 염색 시간도 됐고 이제 팩도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준비해볼게요 머리를 염색하고 왔는데 머리를 염색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머리색이 잘 나와서 되게 좋았고 뭐라 해야 되지? 보색 작업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집에서 슬프로 그래서 잘 나온 거 같아요 잘 나온 거 같아요 머릿개도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일단 책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나왔고 오늘은 사실 어디 가냐면 닌드버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있는 쪽으로 지금 갈 것입니다 가봅시다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가 압구정입니다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어쩔 너무 떨리고요 아니 진짜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아까 말을 못하는데 빙빙 돌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긴장을 했나봐요 엄청 가볼게요 이거 약간 진짜 뭔가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 음 레전드 제가 이따가 들어가서 그거 찍을 거거든요 뭘 찍을 거냐 그 좀 비싼 안경이 있거든요 약간 3,4천만원짜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따가 이거는 트럭스 양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약간 티가 안 나는데 어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러분들 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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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곳은 크런치집에다가 말차 초콜릿을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오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저트랑 오렌지 주스를 먹어보고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고, 직원들이 팀장하고 뭐라 해야 되지? 아 너무 좋았어요. 나 오기도 좀 부끄럽고 그랬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진메트에 이제 도착을 했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